V 자를 살짝 만든다면 사이즈를 짜고 자는 데다 집어넣으시고 갈게 안 잡혀서 살짝 앞으로 손목을 살짝 찢어주지만 하면 친한 경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씻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시청에서는 화이트데이의 사탕 대신 꽃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화이트데이 사탕 대신 꽃 선물 어떠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